이제 마지막 참가자 한 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나오세요 이제 서방관님 서방관님 모시겠습니다 이야 진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 계속 드시네요 지금 같이 오신 분이 여자친구 분이세요 아니면 여자친구 여자친구 분이시구나 아까 여자친구 분도 막 노래 부르는 사람 하니까 손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자친구도 엄청 끼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사랑했지만 김광선 사랑했지만 아 아 어제는 하루 종일 자윽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자윽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그대의 음성 빛 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그대론 가슴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 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좋습니다 소방아님의 사랑했지만 점수는 사랑받을 수 있을지 점수는요 거달픈 인생길을 사랑했지만 점수는요 점수는요 잠깐만 몇 점이에요? 94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새로운 1등이 나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일단은 지금 바꼈어요 왕자의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앉아 계십시오 지금 괜찮으세요? 소방관님 돈부채 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네 하나 뽑아주세요 한우 나올 때 됐습니다 한우라도 제발 일단 철철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고수함의 극치 볶음참깨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야지 상품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3회 땅끝마을 해남 태권노래자랑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할 줄은 몰랐고요 1등 할 줄은 몰랐고요 1등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원으로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가게 되 slant 스는 mountain